산림청이 국민 3,062명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국내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을 1일 발표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시민들의 삶 속 쉼터인 도시숲의 가치와 기능을 알리기 위해 선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4월 국민과 지자체 등의 참여로 전국의 아름다운 도시숲 916개소를 추천받았습니다. 이후 대국민 선호도 조사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정도, 경관적 가치, 차별성 등을 평가해 최종 5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총 6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도시숲은 기능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기후변화 대응형 8곳, 경제효과 증진형 5곳, 경관 개선형 12곳, 주민건강 증진형 12곳, 주민참여형 13곳입니다. 기후변화 대응형은 도시 이산화탄소 흡수와 열섬현상 완화 기능을 하는 숲으로 울산중구 바람길다님숲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제효과 증진형은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곳으로 포항철길숲 등이 선정됐습니다. 경관 개선형은 녹지 확충으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킨 곳으로 인천 연수구 센트럴파크 도시숲 등이 꼽혔습니다. 주민건강 증진형은 운동시설과 산책로 등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숲으로 인천 중구 월미공원 무장의 도시숲, 남동구 만수산 무장의 도시숲 등이 선정됐습니다. 주민참여형은 시민들이 조성과 관리에 직접 참여한 숲으로 인천 서구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중구 세계평화의 숲, 남동구 인천대공원 도시숲 등이 포함됐습니다. 도시숲은 여름철 도심 평균 기온을 섭씨 3에서 7도까지 낮추고 습도는 9에서 23%까지 높여 열섬 현상을 완화합니다. 미세먼지는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40.9%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헥타하르 규모 도시숲은 연간 평균 6.9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전국 평균 11.48제곱미터로 뉴욕 23제곱미터, 런던 27제곱미터 등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산림청은 2027년까지 1인당 도시숲 면적을 15제곱미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특색을 살린 도시숲을 조성, 관광자원이자 주민문화공간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도시숲을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산림자산으로 육성하겠다며 시민들의 쉼터인 도시숲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